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지난 시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계로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인 것 같이 선거 과정이 아주 긴 레이스인데요 그 레이스 과정에서 항상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다 한 마음이에요 나라 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내 영상 편집해주는 소지 PD님도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저보다 더 핵심을 잘 짚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데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계속 누군가 싸움을 걸어와서 피곤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은데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아유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난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건 상대방이 알아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보다는 싸움 피해가기도 하지만 또 아유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분명히 내놓자 그래도 오해받으면 빨리 알리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막판에 힘을 내겠습니다 안녕 그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